이번 영상은 2024 새로운 스타일링을 연출하려고 최근에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코디해서 요즘 내가 입고 다니는 룩의 스타일링 노하우, 연출방법, 디테일 같은 것들을 짚어주는 스타일링 추천 컨텐츠예요. 눈여겨볼 포인트는 특히 작년이랑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훑어보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면 남들보다 조금 앞선 룩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는 컨텐츠니까 쭉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봄에 가장 쉽고 편하게 입고 연출하는 집업 후디 스타일. 작년까진 이렇게 운동화 스니커즈로 스타일링한 걸 봐왔잖아요. 올해 키워드인 워커웨어로 팀버랜드 부츠나 닥터마틴 구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렇게 집업 후디로 살짝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룩을 투박한 팀버랜드 부츠로 바꿔주면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상남자 룩으로 20대 후반 40대가 이렇게 입어도 자신감 있게 소화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오버롤의 장점은 이놈 하나만 입으면 점프수트 느낌처럼 이거 하나로 탁하고 느낌이 살거든요. 워크웨어가 트렌드니까 당연히 오버롤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난 이미 오버롤 3개를 샀거든요. 몇 달 전부터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성수동 편집샵에서 사우스웨스트 그레이 컬러 더 캔버스 오버롤이 걸려있더라고요. 얼리 어댑터 친구들은 이런 코드를 잘 활용할 거예요. 물론 오버롤 대신에 5파켓 연청진으로 바꿔도 무방하죠. 이렇게 신발 조합 하나만 바꿔줘도 새로운 느낌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자고요. 다음은 봄 필수템인 재킷인데 물론 클래식한 데님 트럭커 재킷을 간절기 봄 가을에 입어도 되죠. 근데 난 디트로이트 재킷으로 바꿨어요. 이 디트로이트 재킷은 이베이에서 구매했는데 얇은 라이닝이 있어서 지금부터 입기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이렇게 워커훨어 디테일이 있는 리바이스 워커 재킷이나 칼할트 데님 OG 디트로이트 재킷인데 한국 사이트에서는 솔드 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 프리즈목스나 에스페어나지의 대체 아이템이 있고 또 빈티지에서도 찾아도 좋죠. 알겠지만 데님 자켓 디테일이 다 워크웨어 기반에서 온 거잖아요. 워크웨어는 우리 곁에 항상 있었지만 요 몇 년 사이 부쩍 많이들 찾는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남들과 좀 더 다르고 싶고 쿨해 보이는 더블리 카펜트 팬츠와 워크 재킷들을 2, 3년 전부터 구매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빈티지 페인티드 오브로 바지에 물론 칼할트 블랙 더블리 팬츠로 대체해도 좋고요. 화이트 디트로이트 재킷과 더 캔버스를 사용한 미시건 재킷으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미시건 재킷은 탄탄한 더 캔버스 재킷실에서 2XL로 오버하게 가도 어깨를 딱 잡아줘서 빛이 살아있어요. 사진처럼 이미 힙한 인플루언스들은 디스트로이드 진의 믹스 매치 룩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부취를 신으면서 느낌을 확 살렸죠. 난 보테가를 신었는데 여러분들껜 블런드 스톤 첼시 부취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액세서리 반지와 팔찌. 특히 안경은 클래식 쉐입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클래식에서 조금 변형된 에베이터 쉐입의 볼드한 검정 뿔테에 난 옐로우 틴팅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컨템한 룩을 연출하려고 했고 러프한 워크웨어에는 골드 투 브릿지 사각 쉐입 안경으로 믹스 매치 스타일링을 해서 느낌을 끌어올렸어요. 골드 사각테는 공부 잘하는 학생 룩이고 페인티드 펜스는 노동자 워크웨어 룩이니까 믹스 매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안경은 따로 한 번 더 컨텐츠를 뽑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트로이트 재킷, 미시건 재킷은 클래식 아이템이니까 앞으로 몇 년은 트렌디하게 입다가 워크웨어 룩이 잠잠해지더라도 평생 입을 수 있는 놈들이니까 하나쯤 이참에 장만해 두는 것도 좋을 듯 해요. 다음은 스웨셔스로 스타일링한 놈들을 보자고요. 사실 그래픽 스웨셔스, 무지 그레이 스웨셔스 스타일들은 매년 입고 보는 룩이잖아요. 몇 년 전이 뭐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 조던이나 에어포스, 아식스, 뉴발 같은 걸로 추천했을 텐데 올해는 검정색 닥터마틴 1461 옐로우 스티치 더비나 부츠를 신으면 신선하고 쿨한 느낌이 진하게 난다고요. 이렇게 정말 약간의 포인트 있는 바지와 반지, 안경, 벨트 이런 포인트들을 잘만 신경 써서 가져가면 편하고 쉽게 재밌는 룩 연출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이제 고프코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년이랑 올해 달라져야 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작년엔 나일론 재킷, 나일론 펜스 이런 식으로 셋업 스타일링을 했으니까 올해는 바지만 바꿔보자고요. 아니면 재킷만 바꿔보든지. 이미 2주 전에 성수 패피 인터뷰 영상 보면 알겠지만 포인트 있는 데님 워싱 진으로 스타일링하면서 살짝 꼬아서 고프코 룩을 한 걸 봤잖아요. 2024에는 나일론 재킷이나 나일론 펜스 셋업보다는 다른 소재 재킷이나 바지를 믹스해서 쿨한 느낌이 살도록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난 살로몬 윈드 브레이크의 빡세게 튀는 빈티지 페인티드 오브로우를 캐주얼하게 섞어줘서 이런 느낌을 살려서 고프코와 스트릿을 절묘하게 잘 섞어서 쿨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워크펜스와 살로몬으로 연출해서 기존에 이미 나처럼 살로몬을 몇 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지겨워질 때 이렇게 데님이나 워크펜스와 섞어서 신어주면 신선한 느낌 나면서 몇 년은 더 신을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죠. 아니면 묵직한 밀리터리 부츠나 팀브랜드 부츠를 얹혀줘도 느낌 확 살죠. 이렇게 쿨한 신발과 한 가지 아이템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느낌나는 이런 스타일링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해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룩을 보여주면서 소개했던 내용들은 그냥 한 번만 보지 말고 차분하게 2024 패션 트렌드를 연출하는데 적극 활용해서 만든 스타일을 네이버 카페 다다 스튜디오에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룩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자 개성 있는 포인트를 알아가면 좋잖아요. 카페 URL은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알았죠? 그럼 난 오늘도 피스 아웃!